점심 잘 드셨어요? 아, 오셨습니까 상무님 무슨 소리예요? 아니 저기 회사의 소문 이미 쫙 퍼져서 다음주 정기이사 때 상무로 승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쓸데없는 소리들 말아요 회사 내 소문에 부안해동들 하지 마시고요 내일 저 중국으로 출장 가는 거 아시죠? 네 가기 전에 저한테 올려야 될 보고서 오늘 퇴근 전까지 마무리해서 제 메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대리는 왕후의 회장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 부장님 치, 자기도 상무들 거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허, 박 대리 그만 못해 쳐봐, 쳐봐 또 부장님 밖에 들어가잖아 저 자식 정말 뭐 있다니까 부장님 상무님 되시는 게 틀림없어 에라이, 그래 너 출세해라 이 자식아 박 대리 아휴... 뭐예요? 사직서입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태주 씨, 혹시 내가... 아니요 저 물러나는 거 아닙니다 저 아직 부장님께 한 청혼 그 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장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수리해 주시면 그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수리해 주십시오 다행히 아휴...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디